채찌피티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옥상을 철저히 점검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확인합니다. 줄면, 틈새 또는 손상된 지붕 재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편 지우기, 배수 시스템을 막거나 옥상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잔해, 잎 또는 기타 재료를 제거합니다. 이음새 확인, 홀뚝, 환기구 및 기타 지붕 반통구 주변의 이음새를 검사합니다. 이음새가 손상되거나 잘못 설치된 이음새는 노출의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틈새 및 균열 밀봉, 적절한 밀봉제를 사용하여 지붕 재료의 틈새 또는 균열을 채우십시오. 이 목적을 위해 실리콘 또는 지붕 시멘트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손상된 오레탄 또는 타일의 수리 또는 교체. 지붕에 오레탄이나 타일이 있는 경우 손상 여부를 검사하고 균열이 있거나 없어진 것은 교체하십시오. 조인트 점검 및 수리, 루프제의 적합구 및 이음새의 마무 또는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피로에 따라 실란트를 도포하십시오. 배수 개선. 옥상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하수구와 뒷물바디를 청소하십시오. 방수 코팅 도포. 옥상 표면에 방수 코팅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것은 누수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사. 문제를 직접 확인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 지붕 시공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유지관리. 향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일정을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정기적인 점검, 청소 및 신속한 수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사용하는 지붕 재료의 종류와 누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이 불확실하거나 불편하다면 전문 지붕 시공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빵 하나 정도 되는 양이. devastating. Rooftop leakage requires a systematic approach to identify and fix the source of the problem. Here are some general steps you can take to solve rooftop leakage issues. Identify the source. Inspect the rooftop thoroughly to identify the areas where leakage is occurring. Check for cracks, gaps, or damaged roofing materials. Clear debris. 루프톱에 불을 제거해주세요. 침묵에 불을 제거해주세요. 침묵에 불을 제거해주세요. 침묵이 불을 제거해주세요. 침묵에 불을 제거해주세요. 침묵에 불을 제거해주세요. 물이 약한 없었네요. 물이 마크만이네요. 살짝 들어왔네요. 이쪽으로는 유입이 되진 않았고, 단을 롯도 하고 실리프를 싸놨고요. 바닥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이런 데에 흘러서 죽을 것 같아요. 여기 털을 싸서 여기는 발제 방철에서 여기까지 올릴 겁니다. 여기에다가는 전공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저 바닥에서 유입될 뿐이에요. 어제 핵은 많은 것 같지 않아, 중상시 정도, 이게 두 개의 문학인데, 저는 햇반 두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구나. 지금 내쉬용 카메라로 배수구하고 배수구, 저쪽에 있거든, 배수구하고 펜 트레이 패드기 속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작업하기가 좀 어렵네요. 컴퓨터까지 동원해서 봤는데,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일단 뭐 하면, 하여튼 뜯어봐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쪽은 꽤 말랐네, 왼쪽 부분은. 싱크대 왼쪽 부분은 꽤 말랐어요. 오른쪽 부분. 어저께 이게 물을 그대로 내뒀는데, 어저께 창 그대로 있네. 어저께 창 그대로 있네. 한번 뽑아내야 겠는데. 한번 뽑아내야 겠는데.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